부산 신앙배후단지가 개장 10년 만에 외국인 직접투자액 1,000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항망공사는 지난 2006년 개장한 신앙배후단지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8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2009년에 13개 기업이 181억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48억 원, 2012년 183억 원, 2014년 250억 원 등 투자액이 늘어났습니다. 입주기업 수도 꾸준히 늘어 현재 49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19개 기업은 입주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투자에 참여한 외국 기업 수는 90곳에 달합니다. 부산항망공사 임기택 사장은 배후단지 고부가 가치화 실현을 위해 특화산업 육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은 물론이고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부가가치 창출 수준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